안녕하세요. 게임 누리입니다. 2024년 루나 뉴이어 이벤트가 오늘 공개되었는데, 올해는 발렌타인 레이도 가까이 있어 무려 4-5가지 이벤트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너무 번잡해 정리하느라 저도 조금 정신 없긴 한데, 차례대로 알려드리면 루나 뉴이어 이벤트는 동양의 설명절에 맞춰 진행하는 이벤트이며, 한국의 설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유래와 관련 이벤트 설명이 나와 있으며, 가장 먼저 알려드릴 레드 페스티벌 랩 퍼럴 보너스, 즉 추천인 보너스 이벤트가 시작돼, 오늘부터 2월 27일 새벽 5시까지 신규 계정 생성 시 추천 코드를 입력하고, 공홈에서 40달러 이상의 상품을 크레딧이 아닌 신용카드와 페이팔로 결제하면, 추천인과 신규 유저 모두에게 드래곤 블라이블랙과 레드 얼렛 풀세트를 지급합니다. 받은 보상은 녹이기와 선물하기는 불가하며, 이번에는 LTI 표시가 없긴 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LTI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내 퍼럴 보너스는 보상이 좋으니 가급적 받는 걸 추천드려요. 루나 뉴이어 레드 페스티벌이기에 붉은색과 금색 조합의 페인트를 매년 판매하는데, 올해 2024년은 용띠라 용그림이 포함된 페인트와 함께, 게임 내 연도인 2954년이 개띠라서 개그림까지 따로 페인트를 나눠 파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판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페인트 판매 내용은 뒤에 함선 판매와 함께 다시 알려드릴게요. 게임 내 이벤트는 두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레나 커맨더에 새로 나오는 킬 컬렉터 모드에서, 기간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레드 페스티벌 챌린지 코인이며, 지난 이벤트에서처럼 라운드 최고 득점자에게 지급하는 것 같아, FPS 전투를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는 획득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하나는 PU 내에서 빨간 개봉투를 찾아 어드윈에 팔면 크레딧을 최근 받는 것으로, 도시와 공항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수량도 적어졌고, 돈벌이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생생내기 이벤트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이벤트 기간 동안 접속만 하면, 경납고 데코용 2부호사 개띠봉투를 준다고 하니, 기간 중에 한 번은 접속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CIG의 본심이자 핵심인 판매 안내가 시작됩니다. 우선 비싸고 화려한 유람선 890점프를 수량 한정 판매하는데, 2월 9일 오늘만 3회에 걸쳐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 오전 9시, 오후 5시에 판매합니다. 이어서 어스피셔스 레드 페인트가 포함된 100i 스타터 팩, 400i, 캐럭을 워본드 판매하며, 100i는 20% 할인된 가격, 400i는 X1이 포함된 패키지이며, 캐럭은 파이시스 익스페디션이 포함된 패키지로, 모두 6개월 보험의 개와 용이 그려진 페인트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스피셔스 레드 두 종류가 포함된 페인트도 판매하는데, 100i, 400i, 600i, X1까지 오리진 함선과, 바이크 4종 페인트 팩을 30% 할인 판매, 개별로도 판매하지만 가장 비싼 600i만 15% 할인해서 판매하며, 지난 3년간 판매했던 페인트까지 들고와 다시 재판매 중으로, 2953 페인트는 캐럭과 파이시스 팩을 15% 할인 또는 할인 없는 개별 판매, 2952 페인트는 별자리와 세이버 팩을 15% 할인 또는 할인 없는 개별 판매, 2951 페인트는 프리랜서와 노메드가 있는데 할인 없이 판매 중입니다. 지난 3년치 페인트까지 끌어와 파는 CIG 판매 전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네요. 다음은 FPS 장비로 5종류의 레드 얼렛 방어구와, 무기 컬렉션을 30% 할인해서 판매하고, 각 종류별 레드 얼렛 암어무기 세트도 15%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 외에도 21종의 함선과 차량을 재판매 중인데, 모두 6개월 보험이며 뒤에서 안내할 코라모르 2954 22종 함선 재판매와는 노메드 하나만 겹치고 모두 다르답니다. 레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위 3종 함선의 워본드 업글 킷을 판매하며, 코라모르 워본드 업글 킷 3종가지 총 6종의 워본드 업글 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대부터 살펴보면, 프로스펙터 워본드 업글 킷은 140달러인 호넷 트래커, 헐비 발리스타에서 올리는 업글 킷을 최소 지출인 5.5달러로 구매가능, 호넷 허트시커 워본드 업글 킷은 175달러인 프리랜서 미스, 커틀라스 블루, 호넷 와일드 파이어 벌처에서 올리는 업글 킷을 최소 지출인 11달러로 구매가능, 사베가이 워본드 업글 킷은 225달러인 레일렌 업글 킷이 5.5달러로 최소지만, 레일렌은 향후 구현되면 가격이 상승하니, 오히려 220달러인 테라핀, 디펜더에서 올리는 업글 킷 11달러짜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몰 워본드 업글 킷은 290달러인 맨가드 하빈저에서 올리는 업글 킷이 최소 지출인 5.5달러로 구매가능하고, 600i 익스플로어 워본드 업글 킷은 440달러인 프라울러에서 올리는 업글 킷이 최소 지출인 5.5달러로 구매가능, 마지막으로 캐럭은 550달러인 헐기에서 올리는 업글 킷이 21달러로 가장 싸긴 한데, 헐디도 향후 구현될 때 가격 상승이 있을 테니 빨리 업글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번 워본드 업글은 피하셔도 될 듯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진행하는 코라모르 295사는 룬하 뉴이어 이벤트와 날이 겹쳐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인게임에서 진행하는 건 아레나 커맨더에서 2대2 공중전대회에 참여해, 게임 내 기간 안정 코라모르 챌린지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방법 같은 정작 유저에게 중요한 부분은 두루뭉술 어딘가에 살짝 남기는 행태로, 정확한 획득 방법은 모르겠지만, 단순 참여보다는 1등을 해야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대략 러브 스트럭 페인트를 입힌 여러 돈벌이 함선을 이용해, 커플로 러브러브한 인게임 데이트를 즐기라는 말 같지 않은 대변을 늘여놓는데, 이건 다 판매를 위한 밑밥이니 거르시고, 굳이 커플로 게임을 즐기신다면 코라모르 295사 첫 데이트 콘테스트에 참여해, 콘테스트 내용에 맞는 스크린샷을 조건과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1등은 몰, 2등은 허트시커, 3등은 SRB를 러브 스트럭 페인트와 LTI가 적용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2월 16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프리플라이 이벤트도 시작하여, 노메드, 100i, 400i, 스콜피우스, 프로스펙터 등 5종의 함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프리플라이는 현지 시간으로 2월 15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대략 16일 새벽쯤 끝날듯 합니다. 신규 유저시면 내 퍼럴 보너스 이벤트도 있으니 계정 생성할 때 추천 코드를 넣고 만들어, 공홈 프리플라이 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고, 런처를 다운받아 접속하면, 5종 함선을 기한 내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함선은 룬하 뉴이어와 코라모르 이벤트에서 재판매 중이며, 페이지 하단에는 오로라 MR 스타트업 팩과 백아이레드 페스티벌 스타트업 팩에, 클릭만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포함된 구성물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최하단에는 스타시티즌을 할 수 있는 PC 요구사항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본질이자 핵심인 판매를 살펴보면, 러브 스트럭 페인트가 적용된 노메드 스타트업 팩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노메드와 호버코드, 코라모르 방어구가 포함된 로맨키 게러웨이 팩을 각각 5본드로 판매 중이며, 6개월 보험이 적용돼 있습니다. 아르고몰 SRB, NPUB, 레프트 4종 함선의 러브 스트럭 페인트 팩은 20% 할인, 개별 페인트는 제일 싼 NPUB를 제외하고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그 외에 에로호, 사이클론, 스콜피우스, 호버코드, 로매드, RS 러브 스트럭 페인트를 6종 묶음 팩이나 개별 페인트로 할인 없이 판매 중입니다. FPS 장비는 이 두 가지 버전의 코라모르 에디션 방어구 세트를 10% 할인 판매 중이며, 이 세트에는 무기나 유티위티 장비는 없고, 헬멧, 암어, 팔다리, 방어구 뿐입니다. 루나 뉴이어 21종과 함께 코라모르도 22종의 함선과 차량을 재판매하고 있는데, 노메드 하나만 겹치네요. 코라모르에서 판매 중인 워본드 업글 킷은 퍼트시커, 올 프로스펙터이며, 앞서 루나 뉴이어 워본드 업글 킷에서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는 루나 뉴이어 레드 페스티벌과 코라모르가 함께 진행돼, 공업만 봐도 정신없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뭘 판매하는지 눈에 잘 안들어오지만, 확실한 건 지난번보다 더 철저하고, 다양하게 판매해 판매 전략이 형상되었습니다. 매달 이벤트가 있지만, 게임 내 이벤트 깊이와 유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줄어들고, 판매는 그 어떤 게임보다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네요.